이 친구가 리무좌이오, 옆에가 그 안에 되는. 문서희, 이리 자랐구나. 고맙다. 잘생겼네, 우리 손주. 고맙다. 죄송합니다. 할마이 본 기억이 열날 때 말곤 없는데 그것마저도 가물가물하고 내 평생에 가족이라고는 친숙 동지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할마이 계속 찾아준다니 버거 싶다 생각은 냈지만서도 문성 동지가 많이 긴장했습니다. 우리도 남쪽은 처음이라 많이 낯선다. 좀 무섭기도 하고 너희들이 세상 어디보다도 멀리 왔는데 내가기면 너무 반가웠으리 잔잔히 알아가도 되니까네. 우리 돌아가자. 뒤가자 뒤가자 집중은 손님